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콧물과 고기는 맛이에요 콧물이 오죽 콧물이 오죽 콧물이 너무 좋아요 콧물이 너무 좋아요 콧물이 너무 좋아요 콧물은 조금 되게 좋아요 콧물이 너무 좋아요 매콤한 그릇에 닿는거 같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한 고소한 맛 오징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서 저는 가끔으로 반죽을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약간 그런 식감 이건 엄청나게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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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은 맛있네요 정말 엄청 맛있다! 그리고 특히 그냥 주문한 맛을 보고 다 구워줍니다. 다 구워줍니다. 잘 구워줍니다. 다 구워줍니다. 매콤한 소금을 넣어주고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사탕 국물이 식감이 좋아요 다시 뺏겨요 다시 뺏기 호로록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많이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저는 오늘의 첫번째 맛을 준비했어요. 저는 앞서는 교메아가 더 좋아요. 저는 앞서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저는 앞서는 또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저는 앞서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제 더 맛있게 먹으니 좋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